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이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예쁜 정원이 있고요. 여기가 한식당 아미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네요. 신발 닦으러 왔습니다. 너무 더러워서요. 오프로드를 달렸더니 신발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저쪽 위에서 닦는 가격을 물었더니 300루피를 달래요. 그래서 100루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50루티를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또 물어봤더니 300루피를 달래요. 그래서 150으로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200으로 하세요. 그래서 200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있는 것과는 너무 더러워하기도 하죠. 저쪽도lt에 그냥 그렇고 10 결짘도 오고 끓일 거에요. 널liga팀을 다 낙 다음에